여기까지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갈까요? 더 가까이서 보시라고?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해주세요 네 한 분씩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 희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 현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 하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의 수녀 비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만들어도 아주 여러 같은 소원이 뜨겁네요 자 이렇게 노래를 듣고 나니까 그 첫사랑이 두근거림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방금 들려주셨던 곡 소개를 직접 해주세요 네 저희 이달의 수녀의 이달의 수녀의 지금 좋아요는요 짝사랑하는 소녀의 마음을 표현한 이런 수줍음을 가는 곡인데요 지금 너를 보고 싶어 지금 너를 만나러 가고 싶어 라고 고백하는 그런 단골한 소녀를 표현한 곡입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만 열 번 들어도 안 질릴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하는 무대가 바로 다문화 가정 듣기 희망 빅 콘서트예요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세요? 예전부터 굉장히 스페이스 월드에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어서 저희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행사에 나중에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 소감을 얘기하는데 저쪽에서 우와 인형이 말을 하는 게 참 신기하죠 저도 신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들려주시기로 하셨죠 그래서 곡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가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곡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지금 좋아요와는 다르게 오케스트라 풍의 굉장히 그런 그런 곡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큰 박수로 인형의 소녀의 알 수 없는 비밀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알 수 없는 비밀에 가려진 시간 이런 곡은 숨겨왔던 비밀에 맞춰질 순간 순개로운 너 비명스런 너 둘이 만나 하나의 우주가 돼 갑자기 누 expert 수많은 별들도 비밀없게 꿈에서 깨면 꿈이라는 게 갑자기 슬퍼져 그렇게 나 그렇게 나 혼자 떨어지는 별을 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미 시작이 걸까 믿을 수 없는 비밀이 가려진 시간 일부러 일어치도 모르게 너가 거니길 조금 하고 싶은데 이게 다 찾을 거야 이대로 멈추면 안 돼요 조금 더 서둘던 힘을 낼게요 의미하는 길이 걸릴 거야 싱싱한 정상자 즉싱한 정상자 저녁 거려서 저녁은 떨림 변할 수가 없어 자신의 운항 어쩌면 너에게 꿈꿈하기 너무 많아 너의 안무가 뭘까? 내가 알면 안 될까? 속도 미미를 가려진 시간 예쁜 일처럼 오래 너의 거리 조금 가고 마실 텐데 믿음을 쳐줄게 이대로 멈추면 안 돼요 조금 더 서둘러 힘을 낼게요 견딜하는 빛을 보낼까? 한쪽이 어둠 속 이 길의 끝에 만날 수 있을까? 아직까지 난 모르겠어 멀리 더 있잖아 그래서 I'm the limit 세워진 시간 지금 1초 더 빠르게 빠질 수 없는 밤이 지금을 건너면 모두 이루어지겠지 혹시 넌 안 좋은데 넌 좋아 넌 가나서둘러 힘을 낼 때 새로운 세상이 안 될 거야 사이하게 이 일을 건너면 네, 그려전 여사님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무대를 뜨겁게 달고 두고 가시네요 자,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신나게